오씨 오 고등어다 고등어다 아닌가? 어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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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네 안녕하세요 쭈리쭈리 이이이이이이이이이 쭈리박이입니다 en 저는 지금 밑밥팥밥하다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찌리박이 3년간 짜잔한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그 큰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저는 더 큰 고기를 잡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울진 후포에서 이민 년 새해 첫 낚시를 호랭이처럼 때려보도록 하였습니다. 와 여러분들 요 밑에 물고기 바글바글한 거 보이시나요? 저거 전부 전어예요 전어? 엄청 많죠? 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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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뭐야 아 여러분 올해 첫 물고기로 반짝반짝 예쁜 전어 새끼 한 마리를 올렸습니다. 이놈은 첫 물고기니까 풍어를 기원하면서 얼른 빼서 놔주도록 할게요. 야 이놈아 고등어 냈고 와라 고등어 아이씨 아 지금 밑밥 뿌리면 우주에 있는 전어들이 다 모여갖고 다른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떡하지? 외향 쪽으로 나가볼까요? 아이씨 큰일났네 와 오케이 오케이 쏙 들어갔다 쏙 들어갔다 아이씨 어 전어가 아닌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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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뭐야 아 여러분 이게 뭐죠? 이상한 거 잡혔는데 넌 이름이 뭐냐 어 어 이게 뭐죠? 어이씨 천보인데 어이씨 어 아무튼 이쁘게 생겼어요 얼른 빼서 놔줄게요 가만있어봐 이씨 뭔지 모르는 물고기는 손으로 안 만지는 게 좋아요 얼른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뿅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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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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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make 으으씨 сор오니까 이쁘게 이제 그 결정 입żej 이번 액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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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더찐더찐더 제발 여러분 고등어요 고등어 드디어 한마리 잡았습니다 와 대박 손만 중요해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힘이 아주 좋습니다 역시 고등하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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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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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벼운데? 뭐야? 아 이게 뭐야 정갱이잖아 정갱이잖아 오늘 아주 골고루 잡는데요 오케이 아이 또 정갱인가? 아 힘쓴다 힘쓴다 아 고등하다 고등어 아이씨 아 고등어 아니잖아 고등어인가? 어 뭐야 정갱이잖아 오 대박 오 대박 커요? 와 대박 와 고등어 만한 정갱이잖아 맞습니다 와 힘이 어마어마한데요? 오씨 오 대박 아이씨 잘 가거라 이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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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새끼 정갱이잖아 아닌가? 오 전어네 전어 새끼가 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따 요거 바로 그냥 초장 발라먹으면 맛있겠는데 으이씨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우와아아아 고등어 같아요 오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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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어이씨 뭐야 뭐야 야 T0 왕전갱이네 어우어우어 ốn 또 왕전갱이에요 대박 어 선마 죽이는데 뭐야? 뭐? 뭐? 뭐 있다? 뭐 있다? 에이 새끼장경이잖아 지금 모텔에서 한잔 때리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나온 상태라서 지금 정신이 해롱해롱인데요. 현재 시각은 아침 8시고 아무튼 아침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쪽에서 똥바람이 엄청 불고 있어갖고 외양쪽에서 하면은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외양쪽 테트라가 너무 위험해 보여요. 어쩔 수 없이 내양에서 하고 있는데 아 보이시죠? 줄 날리는 거 줄도 날리고 밑밥도 안 날라가요. 아이씨 어떡하지? 지금 바람을 피해서 외양쪽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에이 여기서 계속 낚시하면 장림될 것 같아요. 아 저 빛반사가 너무 세갖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래도 포인트를 또 옮겨야지 될 것 같아요. 포인트를 옮겨갖고 체비를 하고 던질라고 보니까 릴이 망가져갖고 아침 낚시는 해보지도 않고 접어야지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전에 한번 망가져갖고 수리만껴서 고친건데 또 이 모양이네. 아 이런 시봉 암튼 이상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포인트에서 찾아뵈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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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